아이고, 그거 아니라고 나 아이콘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왜? 진짜로? 아니 빨간색으로 저는 오늘 심판 현 MC를 낳을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두 팀을 나누면 됩니다 3-3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또 가차를 가차 없이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자, 그럼 또 가차 없이 돌려? 얼음 팀 얼음 팀 볼지? 네 이렇게 세 명씩 해서 우리가 얼음 팀은 빨간 유니폼을 입을 거고요 오, 봐요? 근데 얼음 팀이 빨간 유니폼인가요? 아니요, 안 들고 갔다 안 들고 갔다 꿀 useful 꿀려 outlet 꿀려했 자, 일단 여러분들ử 수사자로 뽑아 보세요 꿀려했 이겼다! 이겼다!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보였는데 역시 저는 진짜 오랜만입니다. 저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 옷 회장인가요? 오 이거! 이거 세이지때! 이것도 한 옷 아닙니까? 자켓 의상 아니에요? 저희 올리온오베 가을운동에도 많은 관심과 망관사고 결과가 나왔겠네요 지금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겼다! 이겼어! 예예예예예예예예